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V영어 김지영입니다. 행복해요. 갈수록 머리가 사람이 되어간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오랑캐 스타일에서 점점점점 인간이 되어간다는 아주 댓글들 고맙다. 고맙다. 최근에 형광 다니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수능 당일날에 여러분들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 거의 한 6주 정도 남았나요? 여러분들. 5주 남았니? 이 영상 보는 시점이. 이 얘기를 한번 던져야 될 타이밍인 것 같긴 해서. 일단 영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내기 위한 절대적인 문제의 개수는 몇 문제나 될까? 몇 문제만 도대체 풀면 나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정해진 건 없지요. 하지만 제 커리큘럼이라고 가정하고서는 좀 얘기를 해보면 연초에 했었던 정말로 중요했었던 올인원 수업의 문제 개수 이제 유형 독해를 하면서 실전 문표를 했었던 유형 독해 V유형 독해 그 다음에 빈칸의 시대가 닳을지 올지 모르니까 대비했었던 V빈칸 그리고 요즘 대세인 순서사비 교재 그리고 올해 새로 추가했었던 스피드 강좌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최근이라고 쓰면 안되지 미안 파이널 자 이 정도인데 크게 보면 물론 이제 V단어 수업도 좀 있고 물론 이제 모의고사도 있고 이러한데 절대적 문제의 개수들만 좀 봐도 대략 보니까 700개 문제 개수로? 거의 대부분 고2 고3 평가항 기술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의 등급을 올리기 위한 절대적 문제의 개수는 이걸로도 괜찮다고 봐 충분하다고 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은 분명 또 모두 했을 거냐면 뭐 개별 차이가 좀 있지만 뭐 제 형강에서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매주마다 20문제씩 추가 문제 드리고 최근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매회 드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과제장 이것만 해도 수백 문제 나오죠 거의 1년 동안 쌓였던 양들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연초에 그래도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했었던 그 EBS EBS 뭐 수특 뭐 이런 거 했었을 거고 여기에 문제 개수도 꽤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엄마 혀 이런거나 뭐 자 이런거나 기출문제지 아 이것까지 더하면 제가 볼 때는 한 한 천 몇 문제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문제 개수로만 따지면 다시 절대적 양으로는 저는 이 정도만으로 봐도 남는다고 봐요 거기에 여러분들 여기다 또 실모 붙이고 뭐 이러면은 난리 나죠 근데 문제는 지금 대략 5주에서 한 6주 정도 남았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문제의 개수만 많이 채우면 오를 것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지금 인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어왔었잖아요 근데 올라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이거야 자 우리 생각해보자 나는 여러분들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이제는 남은 기간에는 절대적 문제량은 많이 채워놨으니 많이 채워놨으니 기존의 문제에 한 문제당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짧은 교훈 한마디 정도씩은 달아내지 않겠느냐 한 줄 정도 교훈이라 하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아 시험장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어떤 한 줄짜리 여러분들만의 교훈의 멘트나 아니면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멘트들 있지 문제별로 있을 거라고 맞췄던 틀렸던 상관없이 모든 문제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뭐 웬만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제 커리큘럼을 따라 오신 분들은 메인 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 빈칸은 소재의 성격이나 관계에 좀 집중을 하셔라 순서 배열은 박스와 A 사이에 갭을 잘 잡으셔서 어중띵 구간에서의 전환 좀 잘 보셔라 문장 삽입 등등 이렇게 어떤 메인 파트들은 이제 좀 알아 한 1년 내내 들었으니까 같은 말을 근데 문제는 그걸 뺀 조금 더 우리가 다 가야 될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잖아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점수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 여러분들 근데 그게 무언지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쭉 정리해야 될 파트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제가 얼마 전 형광에서 어떤 모습을 좀 봤냐면 어 제가 보통 이제 스탑워치를 띄워놓고선 형광에서는 이제 풀라고 시간을 준단 말이야 어떤 친구가 그 친구 영상 보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어떤 친구가 자 스탑워치 시작해서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고 풀더라고 이렇게 그러다가 유일하게 얘가 펜을 잡는 시기는 정답 체크할 때 삑! 그리고 다시 팔짱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리고 스탑워치를 봐 아 몇 초 남았구나 더 웃긴 건 계속 그걸 보고 있어 이렇게 제가 수업 내내 그런 모습을 보고 1교실 때 속에서 막 열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건 아니 쟤는 과연 시험장에 수능장에 저렇게 계속 공부한다면 과연 수능장에서는 무엇을 한 번 정리하고 시험에 바로 임할까 아 저 친구에게 가방에는 무슨 교재가 담겨있고 어떤 정리본이 담겨져 있을까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못 참고 쉬는 시간에 얘 나가길래 제가 따라갔어 딱 뒤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좀 친구들 없는 데에서 이렇게 잠깐 붙잡았지 첫 번째 제 말이가 뭐였냐면 친구야 너는 지금까지 모든 시험 다 100점 받았니? 이 얘기를 먼저 했어 왜냐면 나는 그 아이의 태도를 보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 정말 초고수든지 간에 아 초고수들이 막 음 3번 음 정말 초고수든지 아니면 좀 음 그든지 이 친구가 일단 뭐 올해 대부분의 모의고사는 다 1등급을 받았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가 아닌데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9월 평가는 어땠어? 라고 했더니 한 79 정도를 맞았대요 아싸 드디어 걸렸다 이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제일 걱정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친구랑 하는 형광에서 요즘에 이제 스피드 강좌 문풀 강좌를 엄청나게 많이 빨리 치고 나가는 문제풀이 강좌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저는 네가 어떤 교재가 이렇게 있으면 랜덤하게 어떤 교재를 이렇게 딱 폈을 때 어떤 페이지를 피건 어떤 문제에 맞췄다 틀렸다가 적혀있는 게 아니고 단어 찌끔찌끔찌끔 적혀있는 게 아니고 대충 사선 쳐서 문제 풀었던 그런 흔적만 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나한테 이러한 교훈을 준다 라고 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게 모이고 모이고 모여야 되는 시기라서 그래 지금은 얘들아 그래서 꼭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문제를 또 풀고 물론 좋은데 푸는 자체에 지금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가 나한테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문제 랜덤한 페이지를 보자마자 그냥 딱 형화펜 한 줄로 표시되어 있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로 뭐 이렇게 딱 문제 있으면 맨날 사선치고 뭐하고 말고 그냥 아 얘는 이런 이런 것은 주의 뭐 이렇게 딱 표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형화펜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게 눈에 확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영어 복습 잘 못하게 되잖아요 한 번 읽었던 지문을 다시 딱 폈는데 아무런 교훈도 없이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해봐 그거야말로 비효율의 끝판왕 아니니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다시 지문을 봤는데 그냥 푼 흔적만 있고 또 다시 처음부터 읽기도 좀 그렇고 어느 세월에 뭘 다 뽑아내고 이거 안 보게 된다고 희한하게 근데 새로운 문제는 또 새롭다라고 풀어요 이 얼마나 잘못된 형태이냐라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얘들아 자 쌓아놓은 절대적 양은 괜찮으니까 너의 가방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될 거라고 난 보냐면 이제부터라도 문제들을 복습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게끔 한 문제에 10초 15초만 바로바로 교훈이 올 수 있게끔 아 빈칸 오케이 빈칸은 관계 중요한 거 오케이 그 다음 빈칸 근처에 부정어 조심해야지 아 순서비율 아 이거 박스와 A 사이에 갭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 순서비율 중간 구간에 전화 좀 봐야지 음 이 단어는 이런 추가적 의미가 있었지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네가 시험장에서 점심 먹고 이제 영어시험 보잖아 그럼 한 30분 40분 남을 거 아니야 그때 뭐 할 건데 그때 이런 거 해야지 그때 너의 가방 안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지 또 무슨 시험장에서 워밍업 한다고 무슨 새로운 지문들을 볼 정신이나 있겠냐는 거야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만약에 안 뚫리면 심쿵해가지고 또 안 풀리고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이미 여러분들이 건드렸었던 문제들을 쭉 모아서 교훈이 있는 지문들 하나씩들을 쭉 보면서 마음속으로 마인드 세팅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제일 안 좋은 게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시험 시작했는데 난독증 걸려서 흐흐 빠져나가는 거 그러다가 한 20, 30분 지나면 그때서야 읽히기 시작하는 이렇게 되니까 맨날 뒤에가 밀리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항별로 제일 중요한 멘트들이 좀 이렇게 누적되어 있고 그게 시험장에서 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마치 이거는 뭐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내신 느낌이야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N수일 수도 있고 고3일 친구들 수도 있을 건데 우리 보통 내신 어떻게 하니 내신 시험 당일 기준으로 해서 한 4주? 한 6주? 정도서부터 모두가 본문 한기 들어가죠 막 본문 한기 들어가죠 뭐 업법 한기 들어가고 막 뭐 선생님들이 주는 말도 안 되는 빈칸도 채워보고 내신의 그 말도 안 되는 빈칸 있잖아 뭐 한 문장 이렇게 있으면 단어별로 다 쪼개서 랜덤으로 섞은 걸 재배열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니까 우리가 내신할 때 근데 문제는 그런 메인 줄기 어떤 줄거리의 본문 암기 이런 건 웬만한 친구들 노력한 친구들 어느 순간도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그 이상에 해당하는 그 디테일 때문에 1, 2, 3등급이 갈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메인을 벗어난 아주 작은 디테일들은 그냥 메인 공부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내신이 무지막지하게 잘 나왔던 사람인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막판까지도 잘 외워지지 않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미미미한 거 또는 주의해야 될 거 순간적 착각 이런 거 그런 것들을 F형지 반 접어가지고 왼쪽 편에 몇 단원 몇 단원 어디 뭐 조심 뭐 조심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어 그런 애들만 필터링 해가지고 걸러도 걸러도 안 되는 애들 그리고 어떻게 하니? 시험 당일날 시험 보기 뭐 30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그거 보지 그거 맹인은 이미 됐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 계속 이렇게 하늘 보고 외우지 그러다가 어떻게 시험 좀 땅 치면 집어넣자마자 시험지 빨리 내놔 시험지 빨리 내놔 날아가기 전에 내놔 내놔 이런 느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지 받자마자 그 내가 애매했던 것들이 혹시 나왔나 라고 먼저 스캔을 떠보는 그런 느낌 아니면 그 날아갈까봐 머릿속에 그 부분이 날아갈까봐 미리 뭐 귀퉁이에 적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돼야 돼 그런 느낌이 수능도 수능은 그동안에 누적됐던 세월이 잘 발현되겠죠 내신력 물론 그렇겠지만 그게 시작부터 발현이 되려면 그 모두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정하셨으면 좋겠다고 빨리 이제 한 문제당 짧은 교훈의 한 줄 정도는 짧게 딱 잡아 놓으셔서 그것들을 쭉 훑어 훑어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모드를 수능 마인드나 수능 모드로 변환시켜서 바로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학원 교재 그러니까 저랑 하는 온라인 수업 교재는 제가 억지로 필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너 한번 양심의 손으로 놓고 어떤 기출 문제든지 한번 펴봐 너 지금 잘 돼 있나 네가 혼자 있었던 이 문제들 솔직히 폈는데 아무것도 없고 별다를 게 없다 그럼 너 또 보기 싫은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당비였을 수도 있잖아 너의 현지 실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 풀었던 그 순간이 그래서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수능 날 가방에는 무슨 뭐 이것 채우고 EBS 채우고 기출 문제 채우고 노트 채우고 해서 탁탁 해가지고 캐리어 두 개 끌고 막 수능장에 이렇게 어허허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런 분들 내가 많이 봐서 그래요 캐리어 막 두 개씩 끌고 가더라고 시험장에서 막 비밀번호 맞춰서 탁탁 해가지고 보려고 하면 종치고 이러지 마시고 수능 당일날에는 네가 안 된 부분과 네가 주의해야 될 어떤 문제의 스토리들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한번 쭉 훑어서 음 오케이 이거 조심 아 항상 내가 이런 거 틀렸었지 조심 아 이런 거 조심 아 이런 거 잘해야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종 쳤어 오케이 내놔 바로 이게 본게임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지금부터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어 부탁드려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정해졌으면 좋겠고 정해졌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조금 지금부터 성실하게 다시 어떤 문제를 풀 때 어 어떤 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도 막 빨리빨리 푸는 스피드 강좌에서도 아무리 쉬운 문제도 야 이런 때는 요렇게 좀 해봐 뭐 파이널 강좌에서도 이런 문제 일단 요렇게 해봐 라는 한마디는 정해놓고 넘어간다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래서 그래 그런 것들을 잘 모아 모아 모아서 시험 직전에 진짜 리얼 컴페티션 모드가 돼서 진짜 본게임의 제대로 시작부터 막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가길 바래요 그걸 시험 직전에 말씀드리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겠네요 교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개별 문제별 교훈이요 파이팅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